메인 승부에선 누가 이길지 유진이 형 어떤 노래 가지고 왔습니까? 저는 켄 선생님들의 내 생의 봄날은 오 유진이 와? 이 곡을? 또 새로운 모습이겠네 아 유진이 형은 거의 켄을 사랑했네 그니까요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척척하게 저를 버리셔가지고 아니 아까 그 게임은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상 매일 준비했대요 이 노래를 유진이 형이 매일 준비하고 영상 찾아보고 이 노래를 미리 좀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켄 따기를 그런 동생을 상대로 두 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떡하면 좋아 근데 형이 이거 언제 나온 노래예요? 내 생의 봄날은? 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 그러니까 영상으로 공부를 아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유진이 형이 그리고 이 노래가 사실 여성분이 부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그걸 또 해냅니다 앞으로 제가 후원자 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뭐 유진이 형도 잘 살아요 아니 그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잘 살아요 아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백희성 씨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습니까? 아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원래는 선곡이 따로 있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? 진희 양을 생각하는 의미로 오유진? 오유진? 아니요 황진이 그냥 본인 잘하는 거 가지고 진짜 오늘 난 이 방송 나가면 나 정말 쓰레기 되겠다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강도가 좀 해외에 잠깐 나가 계시는 것도 그럼 제가 유진이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어 진짜? 황진이 말고 유진이 오오 와 점수 떨어지겠네 자 그렇다면 졌기 때문에 오유진이 형이 졌기 때문에 먼저 합니다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기대된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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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있으면 엄청 날 거 같은데 우리 유진이 왈도 왈도 우입 아 아 favor 아 cả우보이 아 더 hare 가다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톤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면 서러움에 눈물이 나 비겁하다,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그러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 한몸 아낌없이 바치려의 꿈만 저 하늘이 매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일 봄물은 간다 이 세상 어딜 둘러봐도 언제나 나는 혼자였고 칠딩 보도가 박수하며 외길을 걸어왔다 멋진 남자로 살고 싶어 안간힘으로 버텼는데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비참하게 부서졌다 비겁하다,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그러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촛불처럼 짧은 사랑 짧은 사랑 내 한몸 아낌없이 바치려의 꿈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일 봄물은 간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잡지도 가질 수도 없었던 이 세상 내 한 목숨 사랑으로 남긴 채 이제는 떠나고 싶다 바람처럼 또 그렇게 우리 방둥이 잘한다! 와! 야 이거 백이야, 백점이야 너무 귀여워 어? 아, 높다 백점이야 자, 점수 어, 97 높아요 잘했다 현재까지 최고 점수 나 24점이었어 나 24점이었어 야, 끌어내, 끌어내 57점도 잘 나온 거야 선배, 백점 가자 완전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 한 번 더 앱으로 한 번 더 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